최고의 남자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작! 사실,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 이래? 이상해 얘들 아아 아 아 야 어딜 물을 뱉어버리래 어딜 만져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? 여기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다 뭐 흘린다 이거 뱉어버리면 되는군요 어딜 이거 뱉어버려요 그냥 진 샷 땅땅땅땅 쏘올빵 아 내가 가져오빵 쫌쌤 야 그거 빨리 못해라 잘 못해 못해 네가 해라 귀가 해 1등해 sel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벌벙치면서 안 때릴거죠? 포기하겠습니다 꼬도 하고 해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시작! 제 얼굴을 정확히 보고 뱉으시더라고요 아까 이한테 물 뱉었기 때문에 1-1 1-1 1-1 1-1 4자상으로 진퇴의 악란이라고 합니다 3대 선수 뱉게 됩니다 참을 것인지 못 참을 것인지 야 이거 완전 쏘우 같은데 쏘우 쏘우야 쏘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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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